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에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한에는 돈 버는 상속. 타인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나온 사망 보험금을 내가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요. 악덕 사채업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빚쟁이인 타인한테 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사망시 그 사망 보험금을 자신들이 수령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실제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즉 보험을 가입할 때요. 이렇게 가입합니다. 피보험자는 타인으로 세우고요.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수익자가 또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타인인 보험수익자는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험의 가입은요. 그 대신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서 가입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보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타인인데 엄청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나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요. 계약자하고 수익자는 황진희입니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홍길동인데요. 둘은 부부가 아닙니다. 타인입니다. 남인 경우죠. 이럴 경우에 홍길동이 죽음으로써 발생하는 사망 보험금은 황진희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망 보험금 규모가 10억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타인인 황진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민법에서는 사망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망 보험금 10억 원은 타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들의 고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강변할 수가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타인이 사망 보험금을 가져간다. 그랬을 때 상속인들이 그 해당 보험금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보험금은 사망시 수익자한테만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으면서 사망 보험금을 타인한테 준다. 이랬을 때 그 사망 보험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한테 유중한 재산으로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수익자가 타인인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원래는 상속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수익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타인으로 그랬을 때는 사망하면서 타인한테 유중한 재산으로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 바로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았을 때는 유중으로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사망 보험금은 다른 사람이 받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사망 보험금 10억 원은 간주 상속 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럴 경우 상속세는 반드시 내야 되는데요. 상속세를 안 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요. 계약자 수익자가 타인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도 또 다른 사람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 타인이 피보험자를 위해서 돈도 불입하고 그 다음에 사망 보험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타인인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 10억 원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듯 타인이 사망 보험금을 받는 것을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악덕 삽체업자한테 자신의 사망 보험금을 주는 그런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타인한테 재산을 주고 싶을 때 이런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고요. 바로 사망 보험금마저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타인을 위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사망 보험금을 기부하고자 할 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사망했는데 자신이 나온 대학의 재단에 기증하는 경우 보험금을 이루고도 가능하겠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사 유피 인사 유명. 호라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런 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사 유보험금. 사람은 죽어서 보험금을 남긴다. 왜 남길까요? 그것은 첫 번째, 재산이 많으면 상속세 낼 재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해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재산이 없다면요. 돌아가시면서 사망 보험금을 남겨둡니다. 그랬을 때 남겨진 유가족들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남긴 고액의 사망 보험금은 공익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인을 위한 보험을 가입했을 때 과연 사망 보험금을 타인이 받을 수 있을까? 타인이 수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